오늘은 보도체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공한다는 것의 다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런 게 생각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좋은 차, 좋고 넓은 집 이런 게 생각나는데 이 보도체퍼는 성공이라는 말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공에 한 발짝 더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성공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어떤 말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성장읽기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또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알고 있다는 것은 잠재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알고 있다는 것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무서운 실행력과 함께 결합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어서 야, 성공하려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마 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딱 끝나는 게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합쳐질 때 이게 엄청난 위력이 발휘돼서 되게 큰 결과물로 다가오는 거지 단순히 뭐 성공에 대한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성공에 대한 많은 영상들 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지 잠재력에 불과하다 잠재력이라는 게 실현되지 않은 능력이죠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이제 행동을 고민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위너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재능이 무엇인지 아는가 행동에 나서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능 내가 단순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머무르지 않고 아, 나 이제 뭐라도 해야지 혹은 조금 방황하고 있거나 조금 할 일을 못 찾고 있는 친구에게 야, 너 이런 거 해봐 너 이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할 줄 아는 힘이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합쳐질 때 엄청난 위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능은 우리 스스로를 행동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셰퍼는 성공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좀 더 일찍 행동한다는 뜻 좀 더 일찍 행동한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분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남들과 뭔가 다른 뭔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런 성공을 거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몰라서 이거 무슨 어떤 능력치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꾸 머뭇머뭇거려서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 제 자신에게 한번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면 좋겠다고 보드셰퍼가 얘기합니다 그 질문들이 뭐냐 첫 번째 어떤 행동을 미루는 것이 실수에 대한 걱정 때문인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 봐 두려운가 두 번째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 현재 미뤄두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 씨를 뿌리기 위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시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가 네 번째 좋은 기회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은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너무 일찍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직 자신의 상황 중 몇 가지가 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자신의 꿈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는가 이 여섯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이 가장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 씨를 뿌리기 위해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시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제가 꼽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미룹니다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미루는 게 많은데 그 미룰 때 내가 어떤 것을 더 조사하고 더 알게 되면은 그 선택의 결과 바뀐다면은 미루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들이나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즉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정보 수집을 위해서 더 미룬다면은 이것은 이제 최적의 타이밍을 계속 이제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이 필요해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지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즉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인 건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네 번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는데 좋은 기회는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원단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 놓쳐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회를 놓쳐봤는데 저는 놓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 인생에 정말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쳤구나 다시는 내게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비슷한 기회가 또 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주저하지 마시고 그 후회 때문에 뭔가 하지 못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는 늘 온다라는 생각하시고 주위를 항상 크게 눈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기회가 널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거든요 보도체포는 이 여섯 가지 질문들이 모두 질문이 아니라 변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적의 순간은 바로 지금 인간이 조성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해야겠다 이거 뭐 해야 될까 말까 고민되시면 그냥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고 지금이 가장 지금 그것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행동을 하셔라 너무 내가 고민하고 미룰 필요가 없다 그럴수록 기회는 날아가고 그럴수록 내가 노리는 최적의 타이밍은 놓치게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행동에 나서야 실수도 빨리 겪게 된다 초창기에 겪은 실수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다음번 의사결정의 반향에 지혜로운 이정표가 되어준다 경험하지 않은 실수는 절대 미리 그 답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주저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 빨리 행동을 하면 할수록 겪어야 될 실수도 빨리 겪게 되고 그럼 그 실수들을 극복해 나가면 성공에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어쨌든가 빨리 행동할수록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고 그 불완전함을 극복해 나가는 쪽으로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좀 생기면 조깅을 하겠다 내가 좀 몸이 좀 나으면 조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죠 근데 보드셰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깅을 해야지 기운이 난다 일할 맛이 나는 일자리가 생기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야 신바람 나는 일자리가 생긴다 보드셰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얘기 맞추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정말 하기 싫을 때 그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달리기를 조금씩 하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을 하고 나면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기 전에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수만 가지 만들어요 근데 딱 한 발자 두 발자만 달리는 순간 결국 나는 오늘 하기로 오늘 뛰기로 한 그 목표치의 양을 뛰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고 나면은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는 보드셰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 늦게 일어나고 뭔가 삶을 굉장히 밀도 있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구할 목표가 생기면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 내가 아침 11시에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도 다 5시 6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 목표가 생긴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에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다 내가 요즘 게으르게 살고 있다고 느끼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선천적으로 뭔가 나태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게으르게 살기 싫다 하면은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목표를 세우시면은 아마 굉장히 또 바쁘시게 열심히 사실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세퍼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라 성공이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를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